피의 머리위에 중과로 어노테이션을 달아주세요. 가드 하나를 변화시킵니다. 일반 유물을 획득합니다. 갓겜 도갓겜 그래도 이번에는 육강령에 이제 도갓나옴 도갓나오면 육강령도 진짜 힘든다. 밖은 시작이 물판도라다. 그런데 판도라도 도라인데 화려하면 한판 더 주나요. 의식의 흐름 반판도라 반판도라 정밀 돌아냈고 정밀집으면 단도 절대 안나올텐데 어? 그럼 독이 나오겠군. 독으로 육강령 잡으면 되겠다. 미신 첨탑 미신 첨탑 도망가 도망가 뭐 강호할까? 뭐래 그냥 독이랑 단도 둘 다 안줄건데 심장숯 쉑쉑 아까뱉고 저구 있으니까 엘리트 가도 되지 않을까 아까뱉고 고마워요 강철의 폭풍 아니 아니야 그럴수도 있어 그래도 바로 받았네 아까뱉고 아까뱉고 아까나오지 크크크크 크크크크 아까뱉고 아까나오지 어? 쭉쭉쭉 그렇지 프레츠에 아까뱉고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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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제거 프레츠에 아까뱉고 하고 싶은데 근데 육강령 잡으려면 독이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아까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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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레츠에 아까뱉고 아까뱉고 종이학이 있으니까 무력화 강화해야지 야비 엘리트에 아까뱉고 엘리트 가고 싶은데 엘리트 가며 상점 봐야됨 블리트 갈까? 어차피 빨간밭 잡았으면은 블리트 갈까? 어차피 빨간밭 잡았으면은 아니 무력화 강화할까? 근데 재생이나 금속화보다는 얘가 나은 듯 아까뱉고 재촉이 개잘잡네 이게 정밀인가 아까뱉고 초보기 맹독 쓰냐? 아으 정밀인데 맹독 써야되나 맹독 받다 주시봐 메모리 공포가 더 맞지 싶은데 육강령 체력 생각하면 메모리 그렇죠 까비 히 저만큼 깐거 보면 잡았을거 같다 흐으으 덩겜 어 어 셋 다 좋은데 죽죽죽이 제일 낫지 않을까 엘리트 조질려면 개노삼 딱대 에반데 황금우상 외형질 호 로롤롤롤 로롤롤 로롤로롤 로롤 롤 니 STEP 오호호호호오 빠바바밤 으음 괌점빼구 둘다 쓰레기인데 그래도 한개정도 건졌으면 그래도 뭐..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이지 엘리트 간다 엘리트 갈려고 죽죽죽 집었으니까 안아줘요 어디가서 안아줘요 들고 와 안아줘요 무색 포션 건무 건무정밀 아 이거 집는거 맞음? 아 근데 공포 집었으니까 맞을 것 같음 여기다가 이제 환영살 인마 웰컴 머더 왜 이렇게 맛없음 노맛 기귀먹읍시다 기귀란다 기귀란다 헉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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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물 기귀란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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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났겠지 여기보다 오우 평소와는 다른 점탑 개똥겜에서 똥겜으로 역상 백년 터즐 정멸 하기도 흠 흠 왠전 까비 아 미친 잠깐만 바이바이 이제 간다고 얘기하고 가네 이제 간다 안녕 아하 잘 있어라 아니 그러고보니까 첨탑에 이사성 바른 애들이 많네 도둑놈들 헤헤 돈 고마워하고 거인의 머리 잘 가거라 하고 그래민 이제 간다 하고 달팽이도 손님 위로군 유교 첨탑 귀집비 달팽이도 못참낸 왓처 너 증서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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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국 악몽 정밀 악몽 불쾌 주판 주판 갈 길이 너무 먼데 160골드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긴 하지 오미니가 되는구만 주판 주판 떡상 기원 주판 떡상 하려면 필요한게 좀 많은데 왜 안나오냐 저거 불쾌 왜 안나와 케틀벨 금 케틀벨 화났어 금 케틀벨 케틀벨에 왜 저 표정 있음 금 케틀벨 삐졌어 윌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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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터 웨이 언제적이야 캐스터 웨이 언제적이야 15년 15년 오예 략가 운동은 내일부터 내일부터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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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랩 랩 필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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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랩 미치삐 그냥 꺼는 게 나은가 싶기도 한데 먹었을 일이 있겠냐고 업무 아니 왜 이렇게 세져? 불쾌해 불쾌하나만 할까 전략가 고개 이렇게 갈 거면 커피지 운동해야 돼 그 성장을 위한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카펜 섭취 그거 이세계 전생스 알려드렸습니다 불쌍해봐야 운동 세 번 하니까 하나 둘 셋 잠을 안자면 큰 성장도 없다 엣 와타시 도넷 최고 미소녀 이펙트한테 고백 받은 거야 공중제비 공중제비 곰돌 건무 하나 더 쓰는 게 나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고개 하나 더 넣고 전략가 해야 되지 않나 모르겠다 모르겠다 뭐야 배신해버렸어 수비버릴라 했는데 미친 미친 배신 있었으면은 나는 배신을 배신했다 아니 이대로 가면 또 사막 사막 엔딩이잖아 사막 사막 엔딩 신성 아 강화돼 있는데 필요 없는데 답은 프리즘 무감각이다 반박시 니말이 맞음 프리즘 프리즘 무감각 아니 잔상을 주든 발놀림을 주든 유령의 영상을 주든 유령 포션 이래서 주든가 뭘 줘야 막지 이 거지같은 게임 드레이 게임 예 똥게 아 프리즘 프리즘 이 승률은 떨어져 도 유튜브 조회수는 올라가지 리울이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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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든 미션 실패 프리즘 집콕기 앗 호 공중 제비 돌기 이듬 미션 겁나 어렵네 괴종시계 마무리 메모 의리 마무리 있긴 해야될거 같은데 아 근데 이제 주판 포기하는건데 마무리 먹을거면 오 세력 머 오 세력 실듐 중사온이야기 바르시의 치코리타에 화상이 들어가면 바르시가 좋아하는 야채볶음이 완성된다 보시지 야채볶음 머미 바이브 핸드 요거면 딜 안 달리겠다 딜 안 달릴거니까 유독가스도 필요없지 내가 심장에 써야되나 달팽이에 써야되나 그건 내 벨트야 아 달팽이 생각만 해도 꼴받네 아 꼴받아 사람 꼴받기하는 재주가 있군 건물 써야되나 건물 써야되나 근데 그럴거면 아까 강화 건물 건물 써야되나 그 때는 버리기 하고싶었네 잘 안됐음 건물 써야되나 자요나라 레이스 55879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꺼져어 꺼져어 꺼져어어 비겨내기 써야지 검색 아닌가 써야 될거 같은데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쓰레기 아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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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 아니이. 아니이이이이이아. 아니시 에이팅! 아니,근데,아이씨 아이씨 아 여기이 마지막층인데 왜 아무것도 없어 어쩌라고 나한테 이게 이길 수 있는 판이냐고 아으... 아닌가베... 아닌가베... 비규음을 뭐 나와도 쓸모없는데 아직? 그래. 답은 가지다. 그래. 마무리 큰거 온다. 아니? 아 잠깐만. 뭔가뭔가임. 핵신고했습니다. 쌀특. 가지없은 무늬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배운 갈비찜에 이어서 갈비탕 만드는 법을 배워볼게요. 1차 5. 내일 먼저 냉기의 문을 끊여주세요. 1차. 아침. 목욕물이 필요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생쿠. 스스로 갈비가 돼버림. 스스로 갈비가 돼버림. 잠잠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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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보. 이민호. 이민호. 버그인가? 다지원툴킬 사일런스 갈비랑 법정 싸움? 재밌겠는데? 재활용 쓰레기 버려라 재활용 쓰레기 버려 그리고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디펙스 뭐야 짓불 짓불 프리즈 프리즈 무료짐 벌집 30댄 무료짐 대학살 보다 좋다 벌집 한 상점 줘 그릴 보시는 겁니까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와 개쎄다 진짜 기가 맥히고 코가 맥히네 아 이게 개미냐 이게 개미지 이게 전자오락이지 이거는 취약 막을 때 쓰고 스킬 포션 들고 가자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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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 주세요 펭컨 회중컨 우리하루콘 포션컨 이게 피지컬 겜이네 맞아요 뭐 들고 가야됨 불쾌를 다음바퀴 때 쓰고 정밀건무 들어야 되나 불쾌를 지금 쓰자 왜냐면 가지에서 불쾌 나옴 정밀건무 들어야 되나 아 가르쳐라 생각보다 인공물 까야되는데 따줘 뭐야 갓개민 이거 킬각이죠 아닌가 맞을걸 맞네 와 내 겁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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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가지가 가지가 네번 이겼다 쓰레기겜 오늘 사일은 뭐가 나올까 뭐 또 가지무침이라고 나 엄마 가지무침 이제 질렸다니깐 나 밥 안 먹어 아니 다른 반찬 다 상했다고 오 이 집 가지마집이네요 가지마집 이미누님 3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최근 괄호시 10일간 슬더스를 통계내본 결과 4일 26판 중 14판이 슬라임이 나왔네요 이게 게임이냐 이게 게임이냐 게임 아님 슬라임 슬라임이 저격함 슬라임이 저격함 군요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